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성인 3명 중 1명꼴로 우울, 불만감을 느끼고, 특히 가족에게 전염시킬까 가장 두려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적 방역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건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수선한 상황에 학생들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 환자 발생률이 대구 1위, 경북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불안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른바 코로나 우울의 심각성은 잘 드러납니다. 응답자의 29.7%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불안함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48.8%로 더 높았습니다. 두려움을 겪은 이유로는 가족에게 전염시킬까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실체가 파악되지 않아서, 또 치료법이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리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난 4월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균을 소독하는 기술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적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우울이 확산되고 있다며, 예방, 상담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